새로운 선수들 또 기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잘 맞출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표팀 주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세대교체의 중심인데 이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이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감독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팀의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조선 baj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